랩 연습해요. 히트 주세요, 정답이. 가져와. 참아. 제목은 한량이야. 곤방대 말아서 가져와. 나 이런 느낌 좋아. 살자주이와. 왔다지. 바운스가 이렇게 타졌어, 듣자마자. 일단 녹음을 한번 해 보자. 선배, 경훈이 대기실에서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. 경훈이 대기실에서 계속 랩 연습해. 나 이거 좀 더 하면 B이 될 것 같아. 우리가 어찌 됐든 1위도 목표를 갖고 있고. 근데 우리 위로 BTS랑 블랙핑크랑 장범준 씨도 노래 나왔고. 크리스마스로 올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. 역주행. 그럼 지금 들어와서 제가 녹음을 바로 해 볼까요? 네, 바로 시작하시죠. 네, 일단 랩을 가볼게요. 선배님 이거 댐이 아니야. 원테이크에 안 가도 되니까. 네. 진작 얘기하지. 여기서 왁까지 좋았어. 네. 그 숨이 하나 있어야 돼요. 이거 을 사람들. 우리 옛날 녹음할 때 숨소리를 너무 들리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요즘은 다르군요. 아 왜냐면 연결점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. 어차피 나는 난 니는 니 싸가진 없어. 노예인은 니 깨살자중이 왁. 괜찮아 괜찮아. 죄송한데 아니. 약간 꼴딱 넘어가는 숨이어서. 아 그래 너무 힘들어 보여. 숨이 끊어진 것 같아. 아 알았어.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면 될 것 같아요. 노예인은 니 깨살자중이 왁. 이 거울 사람들 어지러워 보지 마. 걱정하는 척 열등감만 뿜뿜. 숨이 탐 막힐 것 같아. 난 니들만 보면 바랏. 좋은데? 한국 완전 대박이었어. 옆집 민씨 반기제 나도 좋아 친구 축하러 갔을 때. 미거틀 눈처리는 있게. 안이 나가면 니까 짙게 있게. 깡대 따위가 와. 좋은데? 한심해 아니 왜 자기는 얼마나 고귀한 일들을 하길래. 와. 자 그러면 이 경훈이 형 들어갈게요. 자 경훈이. 합시다. 파이팅. 잘했어. 좋았어 신나. 와 잘한다. 약간 이거 껄렁껄렁하게 불러야겠죠? 약간 약간. 온 동네가 떵떵거리네. 건물이 아니지. 인물이 원해. 서적의 발음을. 하얀 두 눈이 보이네. 약간 침 흘리듯이. 네. 침 흘리듯이. 온 동네가 떵떵거리네. 인물이 원해. 다시 다시 가야겠죠? 왜? 좋은데?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아 근데 목소리 진짜 좋다. 하얀 두 눈이 보이네. 다시 다시. 아니 여기 뭐가 하나가 도는데 지금. 네? 아 이거 나만 들려요? 오 귀신 있나 봐. 뭐가 하나 도라. 포기한 일들을 하길래. 호루라기 소리 같은 거 나왔네. 그게 일부러 있는 거. 네 그거 악기예요. 현장이 거슬리고. 아 나 귀신인 줄 알고 대박나는 줄 알았는데. 선배 박을 좀 더 탁탁탁 좀 해볼까요? 네. 뭐 별 기대는 없나 봐요? 무슨 말.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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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 아니야. 에너지를 줘야 될 사람이. 아 우세워서 할게 우세워서 할게. 인물이 원해. 아 형 뒤에 바이브레이션 넣는데? 이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서. 아 그래요? 아 오케이. 이거 5초 툰 D마이너로 한 번. 괜찮은 거 같아. 운동 내가 쩡쩡거리네. 인물이 원해. 어때요? 제 목소리에 자꾸 뭘 걸어요? 아니 이렇게 하면 제가 안 해도 걸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일단은 맥시멈으로 지금 다 걸어놓고 가야 되니까. 왜냐면 경훈이 역사상 걸 적이 없어서. 저기 미성아 딘 선배. 네. 나비 잠자던 애기들 다 깨우네. 그거는요? 어 형이. 너 걸로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아냐 아냐 아냐. 내 걸로 넣어도 돼? 넣고 싶어? 어. 이리우노라랑 나비 잠자던 애기들 다 깨우네. 거긴 내가 할게. 야망이 가득 있네. 그 뒤로 넘어가서. 한국은 유명해 진세. 더 유명한 건. 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아 경훈이 형 걍 올리지. 한국은 유명해 진세. 근데 더 유명한 건. 와우. 섹시해요. 목소리 역시. 형 섹시해 한 번 들어볼게. 형 섹시해. 락 스프릿. 이거 집에 가져가세요. 섹시해 이거 한 번 들어볼게요. 인생. 한국은 유명해 진세. 한국은 유명해 진세. 근데 더 유명한 건. 형. 아니 선배. 뭐죠? 뭐가 들리는데요? 아니 그 다음에 형. 쓸 거예요. 덩고를. 이제. 후즈. 힙. 쨍. 이거 갈게요. 더 유명한 건. 후즈. 힙. 쨍. 아 약간 멋부렸다 방금. 네. 되게 솔직한 편이다 경훈이. 힙. 힙. 자꾸 쟁hana시를. 못 부리는데? 오 Авemics. 안돼요? 우주 힙 이 너무 좋아서 쟁의는 약간. 좀 멋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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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비비. 비비선배명 5분이 불질지 뭐. 아 형. 찢었어. 아니 뭐 내가 뭘 하든 뭐가 걸려있네요? 지금은 걸려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또 줄일겁니다. 이제 비비 파트 갈 건데 근데 비비 기대된다, 비비.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. 네. 비비 박자 세줄까요? 네. 아 밖에서?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. 한 번만 더 갈게요. 오케이, 원 모어. 약간 구름 위에서 노는 듯한 스타일이네. 흐느렛, 그렇지? 우리 때랑 너무 다른데? 롯데, 넌 할 양인데. 오케이, 어 차. 선배 목소리에 뭐 안 걸어요? 뭐, 뭐, 뭐 안 걸어요? 비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려있어. 아 그래? 좋죠? 뒤에 갈게요. 동네를 불러러 연극을 보자. 어기, 어 차. 음식은 해와라 잔치를 열자. 어기, 어 차. 뱉다시게 먹고 놀아. 일을 시키면 뒤돌아. 어기, 어 차. 어기, 어 차. 어기, 어 차. 이게 요즘 저기구나. 우리 때는 나 처음 녹아볼 때는 이게 내겐 보이지 않는 내 가슴에 깨끼를 박았어야 되거든요. 저렇게 시작을 하면 그날 녹음 못 해.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더니 마음가짐이 안 됐다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. 선배님 오토튠 한 20만 주시면 안 돼요? 오케이, 오케이, 걸어줄게요. 자기들이 건져잖아. 저 목소리를 걸고 한다고. 아, 걸고 내려서. 이게 넣으면 멋있어져요. 형, 요즘 뭐 오토튠 안 걸면 진짜 정냄이 없는 거야. 그렇대. 신기하지? 이게 시대가 진짜 다르다니까. 왕대를 불러라 연극을 보자. 어기, 어 차. 건 거야, 지금. 음식을 내와라 잔치를 열자. 어기, 어 차. 뱉어지게 먹고 놀아. 애를 시키면 뒤돌아. 어기, 어 차. 어기, 어 차. 어기, 어 차. 아 여기서 가자. 가자, 가자. 자네 그거 들었는가. 이거 살짝 뒤에 떨어줄까? 왜 저희만 들어오면 표정이 그래요? 아니.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. 그 가 뒤에 떨어보세요 한 번. 자네 그거 들었는가. 좋은데 급했다. 안 급했는데? 나 되게 차분했는데? 표정 너무 차분해 보였는데? 민씨네 둘째 아들 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건. 내 그것이 큰 힘을 될 줄 일찍 알아챘다는 게. 진짜 잘한다. 이경이 형 버전도 하나 받아볼까요 그러면? 내 그것이 큰 힘을 될 줄 일찍 알아챘다는 게. 고독하구나. 이거 말고 또 되는 거 하나 있어요? 백종원 형님이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민씨네 둘째 아들 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거군요. 내 그것이 아주 큰 힘을 될 줄 일찍 알아챘다는 게 그거. 공예 버전 있다는데? 선배 심심하죠? 일단 해볼게요. 민씨네 둘째 아들 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거군. 내 그것이 큰 힘을 될 줄 일찍 알아챘다는 게. 또 있어요? 뭘로 쓸 거예요 그래서? 일단 다 받아보기. 그 뒤에 이제 경훈이 형 갈게요. 그래, 그래어라 슬쩍 부터. 그래어라 슬쩍 부터. 경훈이가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이거. 네 갈게요. 그래. 그래. 그래어라 슬쩍 부터 신통받통에 불었지. 경훈이를 위한 프로다 이거. 형이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되니까 형이 신이 났어 지금. 그 전에. 경훈이 땀 닦고. 그 전에 두 개는 다 난리였어요. 분명 연습을 했는데.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형. 그래어라 슬쩍 부터 신통받통에 불었지. 와우!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형. 그거를 춤 걸고 들어볼게요. 또 춤. 그래어라 슬쩍 부터 신통받통에 불었지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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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렛츠 겟잇잇. 난 암 거기 갈게요. 선배 이런. 경훈이랑 제가 하는 의미가 있나요? 아니야 아니야. 제 목소리가. 온전히 나오는 데는 있어요? 제발 참고 기다려줘 제발. 어렸을 적 부터 신통방통. 그래 어렸을 적 부터 신통받통에 불었지. 그래 어렸을 적 부터 신통받통에 불었지. 그 뒤에 가볼게요. 난 암 꽃감아 타 집으로 가는 길이야. 부채로가 린 내 입꼬리 실실. 쪼개고 있지 피니실. 와우! 연습 많이 했구나. 연습했스. 계속 연습했어. 대기실에서. 다시 갈게요. 어? 뭐라고? 실실 피니실.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? 오케이. 부채로가 린 내 입꼬리 실실. 쪼개고 있지 피니실. 나 찢었는데? 이거야 이거야. 그 뒤에 거기 갈게요. 온 동네 들썩들썩 거리지. 온 동네 들썩들썩 거리지. 형 그럼 여기서는 온전히 형 목소리가 나오니까. 약속해요. 약속해줘요. 어 약속 약속. 너 왔다지. 온 동네 들썩들썩. 아이 잠깐만. 아이 잠깐만. 급하지. 급해. 연습한 대로 해. 연습한 대로. 연습한 대로. 온 동네 들썩들썩 거리지. 물카 팔아 내가 왔다지.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이런 식으로 다시 가면 돼요. 어디가 잘못된지 알려줘요. 들어볼게요. 온 동네 들썩들썩 거리지. 물카 팔아 내가 왔다지. 알겠죠 형. 모르겠다니까. 알면 이렇게 안 하죠. 들썩들썩 이렇게 되는데. 들썩들썩을 그냥 한 단어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경훈아 들썩들썩 발음이. 온 동네 들썩들썩. 온 동네 들썩들썩. 들썩 쓸썩으로 돼. 온 동네 들썩들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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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. 가능성 있어 보여요? 어? 돼요. 형이 메인이야. 형이 메인이야. 형이 메인이야. 형이 메인이야. 안 되면은 코러스로 다른 사람이 싸면 되니까. 아 나도 빠지고. 아니야 아니야 형 목소리 메인으로 깔아 놓고. 자신감 갖고 하면 돼. 쑥스러워하지 마. 경훈아 지금 아주 좋아. 내가 왔다지. 온 동네 들썩썩 거리지. 인물가파로 내가 왔다지. 이거 춤 걸고 들어볼까요? 온 동네 들썩썩 거리지. 인물가파로 내가 왔다지. 뭐 걸렸네요? 일단은 걸고 들어봤는데. 좋아서. 그래요?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서 형. 온 동네 들썩썩 거리지. 인물가파로 내가 왔다지. 온 동네 들썩썩 거리지. 완전 잘났어 완전. 시그니처 사운드를 계속 두 분이 넣고 싶다 해가지고 나도 조그마하게 히히 이러고 들어갈게. 재수없게 웃어주면 안 돼? 히히! 이렇게 히히! 어, 이렇게? 나는 그거 얘기했었잖아. 배꼬동 소리. 어, 그거. 그럼 형은 히히, 그리고 형은 놀아볼라니까? 정말. 내가 쏙 빠질게 놀아볼라니까! 비비는 이런 거 있었나? 저도 있어요. 히히 하는 게 있어요. 원래 하던 거예요, 정대가? 원래 하던 거예요. 히히? 그렇지. 뚜? 뚜비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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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들이 딘딘 물 너무 많이 마신다고. 나 여기서 물 제일 많이 마시는 거야. 저 여기서 1위텔 다 마십니다. 애드립 채널 열어서 히히랑 갈게요. 오! Yeah! 야, 이게 뭐가 좋아! 거의 4탄 행위형 데뷔야. 이거는 올해에 더 이쁘야, 이 정도였어. 경훈이 형 시그니처 사운드. 뱃소리처럼. 타이타닉 같은 소리. 타이타닉이 무슨 소리나. 지금 거는 약간 통통배 느낌이었고 타이타닉 느낌으로. 때가 쏙 빠지게 놀아볼라니까! 형, 개좋아! 개좋아! 형,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좋아! 좀만 짧았으면 좋겠어. 두 두. 힘드시죠? 때가 쏙 빠지게 놀아볼라니까! 두 두. 아까 늦었어. 형, 부끄러워하지 마. 진짜 좋아. 대신 이거 완전히 경훈이 목소리로... 여기에 진짜 뭐 안 걸 거예요? 뭐 안 걸어, 뭐 안 걸어. 때가 쏙 빠지게 놀아볼라니까! 그거야! 킬 that! 두 주막 맞춰서 들어볼게요. 네. 똑 빠지게 놀아볼라니까! 두두두 광대를 불러라요 크크크크크크크 좋잖아 형 이 메갈이 없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 두두두 이걸 내가 최대한 멋있게 걸어서 안 건네네 또 알아 또 놀아? 똑 빠지게 놀아볼라니까! 두두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한복이나 갓을 쓴다고 나도 민속촌이나 좀 잘 놀아보자고 좀 쉽긴 하지 경훈이 내 복 많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촬영 날 뵈는 거예요? 네 다 준비하시죠 가볼까요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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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! 다들 두란이 하고 있어 컷이 너무 빨리 가니까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1, 2, 3, 8 감독님 밋밋하지 않아? 카메라! 감독님 딘디노 왜 그래? 프로젝트 마이 딘디노야 돼 저기 땡스테이너 주겠다 뒷가태창이다 이거 오! 오! 진짜 멋있어! 베스트 파트야 이거! 야 우리 거 하나도 안 당하는 거 아니야? 언어로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아기 어차 애를 시킨 다음에 뒤돌아 아기 어차 아기 어차 아기 어차 아기 어차 띰띰띰 비비히히히히히히히 두두 앞뒤가 똑같은 아기 어차 ㄷ 아멘